저희 KNN이 부산 ITU 전권회의에 에볼라 무방비 노출 첫 보도를 시작한 것이 지난 9월 중순입니다. 연속 보도 이후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는데, KNN 보도에 귀를 기울였던 ITU 사무국 측의 노력도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이 저희 KNN을 방문해 부산 정권회의의 에볼라 발병국 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의 보도 등으로 알려진 한국민들의 우려를 전해들었고, 발병 확산 3개국의 참가 자제 요청 등 전념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볼라 확산국인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대표들의 불참함과 함께 이들의 투표권을 다른 참가국들에게 넘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결과 라이베리아는 주한 대사가, 기니는 말리 대표가 투표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이번 KNN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ITU가 에볼라 퇴치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 참가한 3개 회원국들이 에볼라 퇴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과의 만남은 오는 2일 오전 8시 20분, KNN 파워토크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